들렸다, 들렸다. 나 이거 내게 맞으면 지난주 동현이가 원샷 받아서 7번이고 나는 6번 꼴찌잖아요.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김동현! 16회만의 원샷을 차지한 지금 누적 원샷 신동현. 6회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7회입니다! 7회입니다! 고요수네! 선배! 원샷 최하위 신동현! 나 지금 리얼로 짜증났어. 내가 맞으면 7번, 7번으로 해주면 돼. 제가...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나 이거 지금 앞부분에 들었거든. 공수에 우리 있기 때문에. 맨 앞에 거 들었다고요? 이해 안 들리는데? 일단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씨의 박수판. 오픈!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맞아, 붙은 맞아요. 있는 게임인데 여기에 네 글자가 붙어있었죠? 있는이 시옷이 하나만 다. 땡땡. 아, 있는 게임.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재미. 우리 재미있는 게임! 재미있는 게임! 아, 말 돼, 말 돼. 아, 그래서 우리 매미를 들었던 게 이건가? 재미. 매미? 아, 매미! 아, 매미! 아, 매미! 우리 재미이네, 재미! 우리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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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매미가 해결이 됩니다. 재미, 매미. 재미, 매미. 아니, 저도 매미 또. 자, 신동현 씨. 7.5까지 해드릴게요. 6.5. 그래도 꼴찌잖아. 6.5. 6.5. 만약 한 번에 보조제일만 맞추면 돼. 다음에 세 글자 남은 게 한 번에 보조제일.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그냥. 어! 다음에 세 글자 남은 게 한 번에 보조제일.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 그냥. 어! 보조제일이 뭐야?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가면은. 봐봐, 봐봐. 이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일 힘들죠? 보조제일들도 나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일들도 나 용서해주고. 함께 해봐요. 이렇게. 아, 프리태포가 여기서 나왔다. 네. 그러면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한 번 해. 한 번 해가 맞는 거야. 한 번 해가 아니고. 아, 한 번 해, 맞네. 아! 한 번 해! 한 번 해! 이야, 지금 뭐. 오, 좋아. 맞아, 맞아. 자, 또 방식이다. 아, 씨. 제일. 아, 그러니까 보조제일이 이렇게. 아, 이어서. 아, 이어서. 한 번 해. 보조제일. 와, 진짜 떡도네. 진짜 떡도네.